좋던 날씨 다가고 엄청 더워졌어 두배 제거 불가인데 제거 두개 나오는거 봐 근데 추락 이런건 어떻게해줘 추우락 추우락 대검 혈안 발화 강제 이벤트는 그냥 제거하는걸로 난관 광란 몸 밖 난관 쓰자 화염장벽 점장벽 수비만 다지우네 우와 실력겜 우물 유통 이쁘네 이쁘네 이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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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들어오던 허접이네 자 해악을 뭐지? 날 날 재우지 않으려는 움직임인가 소용돌이 발 봐 발 봐 발 봐 발 봐 발 아잇 진짜 요정 떴다 엘리트 간다 완타 피가 담긴 병 인공물 먹어 말어 어차피 요정 빠지니까 먹는게 맞겠지 와 이르뎀 먹을거 요바 사신 수비 꺼져 수비를 홀로그램 플러스로 수비를 홀로그램 플러스로 카드 안 거르고 심장클 카드 안 거르고 심장클 음 음 실패 천원각이다 무감각 폰멜 폰멜 타격 폰멜 넣고 타격 치우고 폰멜 부감각은 오리아르콘 때문에 당분간 계속 쓸모없을 것 같은데 저거 다 하려면 내시는 되어야 자겠는데 사신 전투 최면 슬슬 완타 지울 준비도 해야된다 카카오 가방 박치기 카카오 원타 치우고 몽둥이 넣을까? 그래도 타격보다는 당분간 나을 거니까 타격을 지우는게 낫겠구만 완탄은 좀 쓰다가 지울 거니까 꽁 음 체력굿 보수전을 했는데 체력을 차는 캐릭터가 체력이 차는 캐릭터가 있다 바이게이드 어 판도라의 반대 아니 왜 이따가 어차피 교체되는데 판도라는 필요 없고 뺑울 옆에 여기서 이따구로 나와 해골고기팽이 괜찮네 아 저주교체 오케이 여기서도 저주교체 해야되는 타격 지우고 탕후먹으면 타격도 지워주네 개자유물인데 개자유물인데 엘리트 좀 많이 잡으러 가자 음 내 몽디 대검 탕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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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저주도 교체 가능하면 등반자의 골칫거리도 지워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아 넥고롬이 떴으면 대박인데 저주 없이 넥고롬이 쓸 수 있었는데 갬길고 탕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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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쉽다 싸신 힘관련 카드 객 쏙 잘 나온다 다음번에는 완타 지워야겠네 완바 완바 갬길고 게임은 길어져도 성능은 확실하구만 탕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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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순한맛 됐다 이제 오리 아르 콘으로 막을 수 있을까 탕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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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상용 뱀식물 들려보내기 완타 꺼져 등반자의 골칫거리도 지워버리자 의식용 단검 한참 동안은 쓸모가 없을 거 같은데 바니케이드는 한참 동안 오오오오 선택받은 자랑 티키타카 하고있네 폰멜 타격 타격보다 좋다 폰멜 타격 왜 칼날 보다 폰멜이 센거야 폰멜 타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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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 왜 자꾸 나와 잼적 포식이다 어 펜촉 쌍절군 스택 같이 올라가면은 관리하기 편해 아 뭐 무적 계속 나오네 누가 보면은 내 덱에 무석 있는 줄 알겠다 음 펜쌍컨 그리고 그리고 단검수 해야되네 전투의 함성 전함 넣으면 지금 거의 대갑 죽이네 이제 기본 카드 거의 다 지웠으니까 이제 기본 카드 거의 다 지웠으니까 조금씩 이제 뭐 지울지 고민하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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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썼어야 했는데 공격하네 속도 포션 무장해제 소멸카드 넣어서 조금씩 대갑중하자 흠 한피 만들면 해골이 뜨기 때문에 해골이 뜨기 때문에 사신으로 쪽 말아먹고 사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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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으로 하나도 그 발굴 안나오던가 뭐야 탕타플러스 지웠네? 네 반전 드림캐쳐 발굴 수비 지워야되나? 대검 지울까? 대검이 지금 피로가 지금은 닐리한테 밖에 닐리 밖에 믿을게 없네 요거는 닐리 잘 떠야된다 3종 세트 키보리 BP 미션각을 보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흥흥흥흥흥흥흥 방금 흥흥흥흥 흥흥흥흥 흥흥흥 흥흥흥 흥 제물 제물추 지울만한 것도 없네 사신 지울까 몽둥이도 지금 필요할 것 같고 수비? 폼타? 룬큐브 룬큐브 커피 커피사신 상점 상점 블리츠 룬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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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난기 일단 찾아놓을까? 진화 찾으면 되겠네 케미컬 소용돌이 제거 못하지? 제거병이 있어가지고 청동빈을 8화 약점 분석 지금 댁에 약점 분석 딱이지 않나? 전투체면을 없앨까? 팽이도 있어가지고 그 다음 지울거면 수비 지워야겠네 연사 넣고 수비 지울까? 커피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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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척 오 갓겜인가? 놀라운 사실 개화의 표식이 있으면 커피는 노페널티 코스트 유물이 된다 하지만 첨탑에는 이런 선행조건 없이 자체적 노페널티 코스트 유물이 있다는 전설이 전설 스피블 난 전설 탑이 미치 않아 아 뭐야 왜 수비 불 아 소용돌이 쓸게 아니라 아 소용돌이 방금 썼어야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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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롭킥 롭드킥 지옥불 팽이? 사신 두 장이나 쓸 것 같으면 지옥불 못쓰겠는데 재물축 지옥불 못쓰 지옥불 못쓰 꽝꽝 꽝꽝 어 퍼즐 재물이면은 약간 이 적은 공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 적은 공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뭐야 저거 왜 돌아와 부메랑이야 팽이 득 격노 없을까 하 격노 없을까 몽디를 거리자 몽디를 거리자 돌려 돌려 소용돌이 하고싶다 숱 Looks 없다 열정 은 맞교 그래서 아 진짜 쟤 너무 싫다 언제 때려야 되는데 하 때려 말아 이거 부칼 부... 칼 부칼 쓰고 싶은데 치울만한 게 있나? 포식? 포식할 때 됐나? 대검을 빼버릴까? 카드가 애매하구만 의단보다 부칼이 더 셀 것 같긴 한데 이러면은 돈 손해봤다 의단을 좀 잘 키워놨으면 썼을텐데 의단을 하도 못 키워가지고 타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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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llently 아니 무쇠의 심장 연산 연산하면 될 것 같고 이도류 괜찮을 것 같은데 이도류 밟아? 이도류 소돌 이도류 소돌 강타 지워버리니까 이제 대검을 지울까? 기왕 이렇게 된거 다 지우고 경로랑 소돌만 돌려도 이긴 이긴데 딴거는 지금 이제와서는 다 필요 없어 저 무슨 블레이드제? 헤비 어? 각인데? 강타 지우고 공격카드 다 지우고 경로랑 소돌만 남기면 갓댁 되는데 근데 기사회생은 기사회생이 스스로 못 태우니까 고거만 좀 문젠데 또 지우고 조금만 더 지우고 고거는 시끄러가 고거는 소돌만 남기고 부서지 고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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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고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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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 소름시켜 그저것 고통지우려면 카드하나 잡는게 낫겠지 근데 스킬카드가 낫으면 좋았을텐데 하필 3공격이냐 고통보단 낫겠죠 기사로 지운다는 마인드 불타는 조약 무장해제 발굴 무장해제 아 편안하다 정말 아 먹을걸 음식 앞에 두고 뭐하는거야 지금 왜 안먹어 차려진 밥상이었는데 도리케이드 재물 재물 쉽군 발굴로 가져올거 없지 1개 돌파 1개 돌파 죽는거 아냐 안죽지 죽지마 침발라놨다 침발라놨다 이도류사신하지 이도류사신? 박치기? 이도류사신 오예 빨라 발굴 무장해제 악마의 형상 같은거 안나오나? 아니 달팽이 연타공격수 배라 달팽이 게임 잘하네 이건 재물 써야겠다 난고나 극복? 앗 실수였던 달팽이가 게임 너무 잘하는데 아니 저거 연타하면 아까 그냥 6댐이었는데 연타를 한번도 안때려가지고 체력 손해 너무 많이 났다 한개돌파라 악마의 형상좀 악마의 형상좀 줄생각없나? 줄래? 안줄래? 자 이래서 우주자면 언젠가는 달팽이는 이제 내가 안 때리면 힘 안오르니까 못잡을 일은 없는데 귀찮네 귀찮네 닐리 사신 개만우 크크크 첨탑의 사신 팬쪽 빠진거 아깝다 창방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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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저거 미션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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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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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 유한 퀴즈 탐험 유한각인데 유한 유한 에 진짜 유한각 아님 유한축 흘려보내기 에드벗 에드벗 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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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나왔고 무적으로 뭐할까 부칼 없앨까 부칼 없애고 그냥 있는거 다 태우고 경로랑 경로 이도류 소돌 요것만 남길까 부칼은 근데 템포 올리려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소돌도 힘 두배고 나 그래도 부칼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수비 지우고 수비를 무적으로 바꿀까 그거는 괜찮겠지 포식 정동 액체 너로우 포식 버리고 무적 올리고 무장 해증 달화 이도류 희사 광폭화 콜 펭이야 제물 제물 이츠 나이스 무장 해증 나이스 무장해자 기사 불조약 타락 공격 공격 카드 태우려면 불조약이 났겠다 또 Thank you 또 도라이니? 이거 일단 안죽지? 유황 먹여 키운 심장 일단은 안죽는데 이거 재물 잘 지내자 오케이 잡았다 유황키 굿키 1 흰팔인데 제가 연타 때리는 걸 못 봐서 아쉽네 유황 과연 심장클 점프는 홀스일까 작수일까 홀스 홀스 아이고 데메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유황 쓰고 재물 썼는데 자해하크라님 재물 썼잖아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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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해하드 미션 성공 아 아 짝 작ução 2800 다쿠